기존의 옥문화가 요하 지역에서 대량으로 출토가 되면서 단일문명론, 황화문명론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원문명론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이런 역사적인 대격변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는 이 동아시아의 역사적 대격변기에 결국에 우리는 옥문화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동의족의 옥문화는 우선 연대적으로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중국의 학자들의 역사적인 연속선상 그러니까 9000년에서 6000년 전 또는 8000년 전에서 3000년 전 이와 같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역사적, 시간적, 연대적 공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백달 교수는 순우기고라는 논문에서 신랑문화 이후에 3000년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했었다. 그리고 중국의 소변기 교수는 8000년 전에서 약 2000년 전까지의 약 5000년 동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하 지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관된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대와 지리적인 공간이 특정한 데에서 옥기가 나왔는데 그 옥기에 관한 언어가, 언어 주체들이 동의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려산의 순우기다라고 하면 그 의무려산 순우기, 의무려산 여러분들 기억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무려산은 중국의 문헌기록에도 나와 있고 중국의 학자들도 주장하기를 부여산, 부여의 음차, 부여라는 음을 한자로 옮겨놓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9000년 전에서 4000년 전, 3000년 전까지 내려오는 그 장기간에 걸친 옥문화를, 옥문화의 주체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그 지역에서 동의어를 사용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의어로 이름을 지금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부여산, 의무려산에만 극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순우기라고 하는 옥기에 대한 총칭, 전체를 칭하는 명칭도 또한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9000년 전에서 800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의 한자로 쓰여져는 있지만 그 음가는 동의어의 음가를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연대, 지리적 공간, 언어가 동의어를 사용하는 옥문화 주체들에 의한 역사가 신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역사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유물로는 홍산문화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옥기 유물, 수많은 옥기 유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헌 자료로도 입증이 되고 유물 유적과 그리고 신석기 시대 문자 이전에 그리고 문자 이후의 시대까지로 일관되게 연결된 중국의 황화문명과는 분명히 다른 동의족의 문화주체에 의한 옥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했던 옥문화 사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관에서는 이전에 이미 옥토템 사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옥기를 숭배했던 동의족의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단순하게 홍산문화와 흑피옥문화의 옥기 유물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찾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번에 논문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문화는 분명히 동의족의 옥문화였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문헌 근거를 첫 번째로 보면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송대의 노사에 보면 3조 원래 옥으로 점을 치고 와조 그다음에 기와 원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선앙대에 점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 점치는 문화 가운데 옥조 원조 와조가 있었고 그 옥조에 대한 명칭은 또한 전욱 고향 임금에 의해서 옥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욱 고향입니다. 산해경에 보면 전욱 고향은 출생지 성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활동했던 곳 그리고 하늘을 관측했던 곳 그 기록이 산해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에서 우리 조선 세종조의 이순지가 쓴 천문류 초에 상고해의 이름이 갑인년의 갑자월 초 하루 동진날 한밤에 오성이 자방에 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세종조의 이순지가 쓴 천문류 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박석재 박사님하고 황보순 선생님이 천문류 초의 오성 개합 기록 등 오성 결집 현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제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망오제의 전설과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전욱이 천문학을 오성이 자방에 합한 기록을 했던 천문기록 관측을 한 역사적 기록을 남긴 역사적 이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욱은 분명히 역사적 이물일 가능성이 높고 또 전욱은 하늘을 관측해서 책력의 기원을 삼았다고 하는 기록과 함께 옥으로 점을 지었다라는 기록. 이 기록이 합해졌을 때 전욱은 또 전욱의 장지가 부여산입니다. 그러면 전욱이 의무려산 부여산에 동요로 된 부여산에 오그로 된 점을 치고 묻혀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기록들을 종합해볼 때 전욱은 역사적인 실존인 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의무려산의 순우기에 보면 의무려산 부우산이라고 하는 대여항북경의 부우 해외북경의 무우, 해내동경의 부우어는 모두 발음이 상통하고 동일한 부여산을 일컬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의 기록에 나와있고 중국의 논문으로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순우기라고 하는 것은 이옥 동방지 순우기야라고 상서정에도 나와있고 동진의 곽박이 쓴 이야 주소에도 의무려는 산명이고 지금의 요동에 있고 순우기는 옥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더라도 이것은 부여산의 순우기, 옥기를 총칭하는 단순하게 홍산문화, 흑병문화의 옥기가 아니라 이제는 동의어로 된 부여산에서 나오는 순우기라는 동의어로 된 고유명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유명사, 동의어로 된 고유명사는 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홍산문화의 흑병문화의 유적지 유물을 입증할 수 있는 문원기록을 찾아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 대황북경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대황의 한가운데 불함이라는 산이 있고 숙신시국이 있다. 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것이 있는데 이를 금충이라고 한다. 저도 이 사료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수사신이라고 하면 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이두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지금 현재 중국이 홍산문화의 상징으로 내어놓고 있는 옥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룡이라고 하면 일반 명칭입니다만 이제는 숙신국에서 사용하던 고유명사 이름 금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숙신국은 어느 나라의 또 음차음역입니까? 조선 아닙니까? 조선의 금충이었다라고 저는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들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만주 원류고에 보면 그 주신, 숙신이 조선의 음이 서로 통하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금해선 저는 말갈부에서 나왔고 옛 숙신 땅이라고 한다. 만주는 옛날 주신에 속한다고 칭했는데 후일 만주로 이름이 바뀌었고 실은 옛 숙신은 주신의 음이 바뀐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조선의 음과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정인보, 안재웅, 재씨가 숙신을 중국 고서에서 출연하는 주신, 식신, 직신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음사한 것으로 파악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홍산문화, 흑피용 문화의 C자용, 옹용은 실은 조선의 금충이라는 문헌 기록을 갖고 있는 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홍산문화와 흑피용 문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옹문화 유물들은 이제 그 문헌 근거가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어로 된 음가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산문화와 흑피용 문화에서 상당한 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조형미가 뛰어난 이 옹기들 만들었던 그 옹문화 사회 그러니까 옹을 토템으로 하면서 동물 토템과 결합되었던 이 사회는 시족사회 단계에서 부족사회, 부족국가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옹기가, 옹유물이 그 시대적 변화 과정을 발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뱀 토템으로 가면은 시족사회 단계에서는 복희, 부족사회 단계에서는 태호복희로 가면서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뱀 토템과 옹 토템이 결합해서 등장한 태호복희 시절에 옥으로 점을 쳤었고 그 옥으로 점을 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옹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명칭이 숙신국의 금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C자용 옹룡은 지금 현재에도 중국 안에서도 출토품이 한 점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산문화 옥룡을 기념 우표를 내면서 용, 봉, 인 세 개를 내놓았는데 옥룡은 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산해경의 기록을 의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수수사신에 해당되는 이 금충 옥룡이라고 하는 이 머리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신화적 발전 단계에서 동물에서 반인반수에서 넘어가면서 인간의 인체의 머리나 신체의 일부가 동물과 결합을 하는 단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형상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해신 달신 중국층에서는 복희 여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뱀토템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뱀토템에서 용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등장했던 이 옥룡은 우리나라의 경향신문 89년도 기사를 보면 옥룡은 구분옥으로 변형되어 만주 한반도 일본 등지에서도 유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옥룡이라는 이 옥문화 자체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는 고곡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고 이 고곡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는 모자 고곡 딸린 고분옥이라 그래서 고곡 고곡이 큰 고곡 하나에 작은 딸린 고곡들을 붙여놓은 아주 독특한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곡 옥룡은 고곡으로 유행되었고 또한 이러한 옥문화는 당시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서해안 그러니까 황해 서해안 환 황해 지역의 중국 대륙조가 한반도 서해안 지역의 옥문화 유물들이 거의 같은 고곡 그 다음에 관옥 대롱옥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뭡니까 우리나라의 동해안 일본 열도 에도 똑같은 고곡이 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강 뉴욕에도 이 옥결 옥귀걸이입니다. 그리고 대롱옥 관옥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관옥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옥은 일본의 여러분들 야요이 문화 하면 흔히들 그냥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시모노세키 해안가에 2100년 전에서 2000년 전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두개골을 2차 장례를 진행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두개골이 한쪽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여기 한겨레 2004년도 기사인데 2100년 전 2000년 전 하면 한반도 서남부 마한과 일본 야요이와의 야요이에 대한 문화 전파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역사적인 방향성과 상징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적지는 일본의 시모노세키 도이가하마 유적입니다. 기원전 3,4세기에 한반도로부터 건너가 벼농사를 가르쳐준 사람들로서 농경을 중심으로 한 야요이 문화를 읽은 주역이다. 도이가하마 해안의 인골이 바로 이 야요이인들인 것이다. 그들이 20도 각으로 향한 서북쪽은 바로 한반도에서 초기 벼농사를 가꾼 호남 일대 즉 발의 방향이며 그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수구지신과 영혼을 고향으로 날려보내려는 바람에서 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방향성 시모노세키 히비키나타 도이가하마 유적지를 비롯해서 후쿠오카시에 있는 요시다케 유적을 보더라도 중심묘에서는 분명하게 일정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띄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이 도이가하마의 2차장의 두개골들이 향한 그 방향 선상에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들 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 고곡이 나오고 대롱옥이 나옵니다. 그 고곡과 대롱옥 가운데에서 대롱옥은 일본에서 야요의 시대부터 한반도에서 건너간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일본열도 큐슈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 만들어졌던 유물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변홍사와 함께 건너갔던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옹문화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인돌 청동검 청동거울 변홍사 옹관묘 등으로 충분히 설명도 가능하시겠지만 그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곡과 대롱옥 이라는 겁니다. 옹문화라는 새로운 역사 코드가 결합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역사의 유구성과 중국과 일본열도에 끼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일본의 야요의 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 바로 눈앞에 가야와 임나의 역사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는 엄연한 숙제 앞에 저도 앉아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임나의 공세를 막으려면 가야가 바로 바다 건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한의 옹문화도 중요합니다. 왜 가야만 가지고 일본의 임나 공세를 막기에는 축구에서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아낼 때 한쪽 골문을 내놓고 한쪽만 지키겠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승부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넓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는 역사가 하나의 맥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어디서 이 대롱옥이 2000년 전 이전에 대롱옥을 많이 만들었고 그 대롱옥이 일본으로 건너갔을까요? 후쿠오카 시에 있는 요시라케 다카기 유적을 발굴했던 책임자 스네마스 선생이 쓴 책입니다. 여기 기사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본어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시라케 유역에서 출토한 관옥은 468개 에 달한다. 실측에서 보면 모든 관옥이 윗부분을 호소의 드릴로 양측으로부터 구멍을 내고 있다. 일관된 기술로 제작되었다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이들 백옥제 관옥의 대부분은 조선반도 개로 되어 있고 대부분 야요의 중기만 안정적으로 공급되었다 아는 거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본의 키우슈의 후쿠오카에 2000년 전에 일본에서 최고의 왕의 묘라고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지역에다가 관옥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거꾸로 우리들은 일본에서 그 영수증을 갖고 그 영수증을 한반도로 와서 한반도 남해안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에서 만 년 전에 옥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역사적 지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전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흥룡화 문화의 옥 귀걸이 8000년 전입니다. 그보다도 2000년 전 앞선 제주도에 옥 귀걸이가 발견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역사적인 해석을 안 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한반도의 동해안 쪽에도 8000년 전 부산의 가독도에서도 8000년 전에서 7000년 전 여수에도 6000년 전 제주도에서 만 년 전에 옥 귀걸이가 나왔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홍산문화라고 하듯이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옥문화가 존재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 수없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관옥과 고공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중국과도 일본과도 역사적으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옥문화의 토템은 또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옵니다만 특히 흑변옥문화에 많이 나오고 있는 소머리의 사람 몸 우수인신입니다. 이 우수인신상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새 토템 평창올림픽 때 여러분들 사람 얼굴에 새 몸 보셨죠. 그런데 그때 미술총감독은 한두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금동향로에도 인면조는 등장합니다. 이는 결코 반인반수의 신화적 발전 단계가 우리와 무관했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통의 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국통맥을 읽는데 확인하는데 이보다도 좋은 콘텐츠는 없습니다. 옥문화 바로 흑피옥문화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